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씨의 민지야 부탁해 이런 2030 소통 코스프레는 역시나 실패로 돌아간 듯합니다. 반응이 싸늘한 2030 세대의 비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씨는 민지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취업에 걱정 중인 학생들과 집값과 육아를 걱정하는 청년들을 소개하며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선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려고 하면 반응이 싸늘하다거나 때로는 과하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애초에 삶의 족적,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홍보가 극대화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어설프게 쇼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역시나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캠프 관계자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 인위적인 연출 이런 게 청년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한 청년은 젊은 척해서 불쾌감 주지 말라 그냥 실력으로 승부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 하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토론의 불참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 이런 걸 문제 삼는 댓글들이 다소 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씨는 꼰대 불공정 이미지가 굳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강점으로 내세우려던 이미지 전부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나는 윤석열이다 마치 이런 인식을 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관심이 분산되니까 무리수를 두는 모습 그걸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은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아직도 사퇴 안 했냐? 왜 아직도 압수수색 100군데가량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엔 단독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모내에 수사와 정보통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떠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 조직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애초에 윤석열 씨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본인의 살이사욕을 채워서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신경이나 쓸까요? 애초에 윤석열 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본인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냥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듯합니다. 정보경찰을 모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서 구태정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찰대학 총동문회에 윤석열 대선 캠프 근무 희망자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캠프에서 일할 수사정보분학 경력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겠다는 공지가 떴는데 이에 당연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정보를 다루거나 수사 경력을 가진 경찰관 출신을 채용해서 공명선거추진단을 꾸리는 거냐? 이들을 어떤 쓰임새로 활용할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기관을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검찰과 경찰의 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두 기관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국민의힘의 조성은이란 사람은 윤석열 씨를 향해 저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조선일보에 해당 기사가 떴다가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인터넷엔 대놓고 박제가 돼 있죠.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다뤘다가 왜 삭제한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삭제한 거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은 박제를 하고 여기저기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쓱 올렸다 쓱 지운다고 없는 일이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최근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경선버스 운전대를 뽑아간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려면 오늘 윤석열 지지 모임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준석 사퇴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장재원 의원이 호소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들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짜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도 정말 가관 아닙니까? 게다가 부인 김건희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선 표기상 단순 실수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보다 더 자세히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주말 동안에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 이에 대해서 정작 본인도 가족에 대한 보도 법적 대응한다고 공지하지 않았냐? 약간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뼈 때리는 지적에 5초간 정적을 이어가더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게 윤석열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민지한테 뭘 부탁을 하든 말든 윤석열 씨는 애초에 공간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싸 출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SNS에 말도 안 되는 마케팅 하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기도 했었죠.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언론재갈법 타령하는데요. 송영훈 기자가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했네요. 상도위에 어긋나는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속이거나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고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량식품, 부정식품을 제조 판매하면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배상 책임이 따르는데 언론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도 언론의 자유라는 특권 뒤에 숨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언론 신뢰도가 세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레기라는 멸침까지 등장하는데 이런 상황에 자정과 노력은 고사하고 징벌적 배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상식적인 언론 윤리를 신이 성실하게 준수하면 애초에 징벌적 배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은 불량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불량식품 먹을 자유를 보장하란 국민도 없습니다. 애초에 이 모든 건 언론의 자유를 오남용해서 그들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고요. 꾸준히 언론중재법을 옹호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그땐 맞고 지금 틀렸다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나를 비판하면서 과거 발언을 가져왔는데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소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젠 진보정당에서도 이걸 왜곡 인용하고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든지 과거 절제의 형법학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 공직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을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도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후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꿨다고 저렇게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그렇기에 악의적이거나 혹은 게으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타인의 글을 거두절미하고 저렇게 비난을 하는 건 청년이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일과 관련한 팩트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우니 아예 외면을 한다거나 잘못된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당장의 여론이 눈치 보여 침묵한다거나 더 나아가 이때를 틈타 소신 있는 사람이냥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엔 뭘 해도 언론에서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조국을 무작정 비난하고 악마화하면 관심 갖고 다뤄주니까 그런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을 무작정 옹호하고 신격화하는 게 잘못됐듯 마찬가지로 무작정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권력형 범죄, 대선 자금, 조국 펀드 이런 소리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앞장서서 조국에게 돌던지던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 제대로 사과는 했나요?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던 언론 보도 사이에 숨은 채 나 하나쯤이야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건 마치 다수의 숨은 채 남을 깎아내리는 악플러와 뭐가 크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악플러들보다 더하면 더했다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들어서 해당 글을 남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